자, 가자! Here we go! 자, 상대! 자, 저거고요. 저거죠, 여러분들. 어? 방금 아이디를 돌려서 맞췄네요, 저를. 여러분은 이제, 어, 전줄 알고, 타이밍 맞춰서 돌릴 확률이 상당히 높은거죠. 거의 한 93% 정도? 근데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말씀 안하시더라도, 어, 어떻게 플레이 해야될지가 제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고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 그냥 잘 지켜보세요. 이 친구가 구드론 출발을 한 확률은 85%입니다. 자, 오케이? 어, 이 친구의 초반 빌드, 구드론으로 출발 확률을 저는 8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스타 심리 철학과 교수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그러나? 어, 그러나? 자, 여긴 없거에요. 자, 그러면서... 오랜만에 포즈더블 한번 가봅니다. 자, 이 친구의 구드론 출발은 85%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의 구드론 출발은 85%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농담 아니라 아마 당했네요. 어, 그러면 잠시만요. 환호야. 니 안되겠다. 오늘 좀 맞자. 바로 때립니다. 어, 수고하셨구요. 맞나요? 여러분들. 맞아. 어디, 기어, 기어, 기어 들어와. 환호야. 니 안되겠다. 마. 보람 붙여봐라. 네, 니 옛날에 그 아는 그 환호 아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니 오늘 좀 맞자. 네? 에너 뭐... 랭랭 랭랭 랭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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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네 니오는 조금만 맞아보자 어? 반호야 니는 안되겠다 어? 손이 맞자 이거나 그냥 먹어봐 혹시보니까 안전빵을 하나 박아줍니다 어 조금 아파버릴 수는 이 이 이 이 이 이 이 큰아리 어디 뛰어들어와 미노 어허야 1개 밖에 없으면 다 깰꺼야 도망가자 충분히 재미있었어요 재밌었어 친구야 우리 반호 많이 컸다 맞죠 여러분들 많이 컸네 링도 많이 벗게 만들었고 선품도 질게 만들었고 뒤로 달아 뽑아주고요 바로 크고 박아줍니다 상대 킬벌 쪽에다가 크로버 아이고야 와이카노 얼마큼 많아 이 자식이 와이카노 크로버 살짝 붙여줄게요 크로버 좀 더 붙여줍니다 이렇게 지웠나요 혹시 아이고 안 지웠네 많이 가난한가 봅니다 큰일 날뻔했어 큰일 날뻔해줘 크로버... 크로버 좀 크로버 좀 찍어줍니다 크로버 좀 찍어줍니다 크로버 cring 가루 동락 원ides 살짝 그립을 치워주면서 싸게 올라가줍니다 크로버 쉬지말고 크로버 지워넣으니 크로버 많이 가난한가봐요 크로허 많이 가난한가봐요 크로버 많이 가난한가봐요 크로버 많이 가난한가봐요 크로버 지워넣으니 이거 조금 아픈데요 방금꺼는 진지 빨고 가슴 가슴 들어가주고 에요 락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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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종교를 자자 꽂아주고 에요 자 아준도 올라갔습니다 파일럴 조금 막힌거는 오게티인데요 그죠? 싸르게 맞을라고 그죠? 어 잠시만 이분은 뭐죠? 뭐에요 컨트롤 한번 할까? 아아아아아아 물약 없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물약이 없어요 감사리고요 자 그러면서 게이트 하나만 더 꽂아주는 뭐 슬럽이고 자 포트게나 박아줄게요 이 친구 왜이럽니까 라이코사 자 샴플로드가 살짝 올라가주고 에요 너는 니가 죽이고 정해적은 질러시 홀드포즈 들어간다 정철은 출발 자 포트게나 좀 들어가주고 주고 에요 에너 로드커버러드는 조금 자바 에너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파일럴소스 어 이거 애기다 애처리겠네 어 이거 애기 좀 선 넣는데 전 잡은데 예? 아냐 이건 좀 아니죠 어 어 어 야아 호호야 아 양호 어떻게 쟤네 여러분들 어 사람 똥구 좀 지려버리게 누가 이렇게 많이 쟤라 그랬나 자 바로 좀 더 찍어주고 에요 아이고 양호 좀 심하게 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까기 들어갈게요 크롭 좀 더 찍어주고 파일럴 좀 더 늘려주고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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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혁 다 죽고 어 2마리 남았네요 호호야 자 하이터기 생산 조금만 더 살려줍니다 출발 자 그러면서 파일럴 좀 들어갑니다 호호 호호 자 하이터기 생산 좀 더 5,6,7,8 호호 센스있는 플레이 이거 맞는지 누가 말 좀 해줄 수 있나요 센스있는 플레이 플레이 누가 스포 아니라 성콘으로 바꾸래 누가 바꾸라 그랬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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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니 누가 바꾸라 그랬냐고 시바 누구 허락을 받았냐고요 예 누구 허락을 받았냐고요 이게 바로 알까기로 갑니다 알까기 알까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호호 호호야 알까기가 계속 들어갑니다 절대로 여기에서는 오브르다 탄생할 수 없어 에? 에? 에그 까버리기 좀 더 추가해주신다면 좋겠다. 그죠? 누가 오브로드 뽑으라 그랬냐고 뽑지 말라 그랬어. 안그랬어? 내 말 왜 안듣는거야? 오브로드 뽑지 말라 이말이야. 여기는 다 날아갑니다. 다시한번더. 알꺼기, 다시한번더. 파일럼, 스톱, 로크, 틱스까지 살짝 올라가야 쥐어버리고 다시한번더. 다시한번불알가기 다 깠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다시한번더. 감사합니다. 레디포인트 1,000, 출간다우주. 그러면서 5,6,7,8 돌아줄께요. 저글링이 200마리가 있더라도 무섭지않습니다. 맞나요? 이거,이거,이거는? 저글링이 200마리가 있든 400마리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무섭지않아요. 두렵지않아. 그냥 다 들이대라. 이 마리가 다 썰어줄께. 다 썰어줄께.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브라이트 서금은 반칙이죠. 그죠? 발을 좀 들어왔죠. 누가 스파이를 한 번 올리라고 그랬나. 정면으로 들어왔께요. 혼돈해. 혼돈해. 혼돈해죠. 그죠? 정면으로 액체니저 하고 있고요. 글쎄. 정면으로 드디어 1모르타임. 그러면서 트리플 레스슨을 살짝 꽂아. 쪼버리고 해놓은 파일란. 호호. 야. 5,6,7,8. 가위적으로 생산. 정면으로 정. 이거 막을거 있나요? 없나요? 누가 말좀 해? 쪼버릴 수 있나요? 업그레이드 돌리고 있는 건 그냥 파괴. 쪼버린다라면은. 방업되기 전에 깨겠습니다. 맞나요? 방업이 안됐어요. 저는 고리됐습니다. 걱정마세요 좀 싹 덜 해보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맞나요? 이 큰알이 푸트는 좀 넘어가줍니다. 푸트는 부셔주기 때문에 푸트는 하나정도는 박아주어 버려야되는거 맞았구요 아 이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구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5 6 7 8 9 10 가죽도로 해주고요 자 그러면 4스테로 만난 업가우기 에너 파일럼, 소, 소, 섹시 방금이 안 되겠군요 상대 여러분들 여기 상대 때려줄게요 맞나요? 에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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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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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억울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억울호에요 매찬가지고 이것도 억울호입니다 에너 파일럼 에너 뭐 이거 그냥 이거나 그냥 에너 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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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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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뜻이 나와버리네요 에너 어퀴네임 안녕